갈아입고 나올게 여기서 갈아입어 어머어머 어디가? 안 입었다니까 갈아입어 갈아입어야지 갈아입어 여기서? 뭐 아까 다 보였잖아 놀랬어요 놀랬죠? 한 번만 안아보자 한 번만 안아보자 어머어머어머 맞아서 고마워 고마워? 놔! 아이고 아 난 너무 내 스타일이야 가면 갈수록 더 남편이 속도 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스피드 방이에요 진짜 이 사람이 내가 좋아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인지 헷갈려요 지금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빠져들어요 너무 예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순간이 오면 몸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먼저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앞에 가서 끌어주는 역할을 해줘야지 따라오지 않을까요? 그게 내 목 아닐까요? 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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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그가